캘리포니아주의 문화 패턴이 코로나 랭킹 확산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개빈 유썸 주지사가 250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 금지를 권고하며 수족관, 동물원, 놀이공원, 공연장, 경마장 등이 폐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까지 연기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출입을 막으며 신혼여행을 연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애너하임의 테마파크를 폐쇄했고 금요일 예정되어 있던 LAPD 졸업식이 취소되었습니다. MLB는 경기를 연기했고 몬테레이베이 수족관과 로스앤젤레스 동물원이 문을 닫았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콘서트와 행사가 중단되었습니다.